마포구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법정기한에만 접수받던 것을 24시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365일 의견청취창고를 설치해 새해부터 운영합니다. 보도에 이경민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24시간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365일 의견청취창고를 운영합니다. 현재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금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법정기한 외에는 의견 반영이 제한돼 가격의 높고 낮음에 대한 불만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365일 의견청취창고 운영으로 구청을 찾아와야 하는 시공간적 제한이 해소되고 다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근 방법은 마포구 홈페이지 접속 후 특화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통합정보로 들어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개별 공시지가 365일 의견청취창고 클릭 후 의견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 제출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상정에 심의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365일 의견청취창고 운영이 투명한 공개 행정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불만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